안녕하세요 지금은 밤이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가 핫팟을 만들었어요 이 핫팟 기계는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산거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재료도 세븐일레븐에서 산건데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작은 옥수수가 있고 여기는 옥수수 한 조각 그리고 또 당근도 있어요 야채를 더 보면은 여기에 배추도 있고 팽이버섯 이건 아마도 느타리버섯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모기버섯이라고 부를거에요 라면도 넣었는데 라면은 여기에 있는 태국 라면이에요 태국에서는 라마라는 브랜드 제품이 가장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먹을때마다 정말 맛있어서 자주 사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다 돼서 아차랑 같이 맛있게 먹고 잠을 잘거에요 같이 맛있게 먹어요 다음에 또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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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로 브랜드